사실 진짜로 나쁜 건 나트륨이 나쁜 게 아니라 나트륨이랑 인슐린을 같이 올리면 나트륨이 진짜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떡볶이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십자가 채소는 굉장히 좋은 활성 물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타슘이 많은 십자가 채소를 먹었을 때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다 보니까 붉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요 글루타치온이 생성될 수 있게 관련된 소소들도 도와줘요 스무디 드신 분들 중에서 염증, 피부염증, 그다음에 비염, 이런 각종 염증이 낫는 이유가 이런 염증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거든요 아토피는 일단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원래라면 피부가 이렇게 튼튼하게 막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장벽이 운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독소가 될 수 있어요 2024년 11월 9일 코엑스에서 최경영향학 2025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 강의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날 강의 하루 동안 여러분들한테 영향하게 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할 이야기들 되게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밑에 있는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블리 디톡스 스무디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해독을 위해서 라이블리 스무디를 개발하셨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되게 많은 분들의 개선 사례와 후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 주제에 스무디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해독 주스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스무디는 어떤 스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라이블리 스무디는요 제가 핵심 단어를 하나 딱 말하자면 십자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스무디예요 십자화과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채소가 십자화과인데 이 십자화과가 어떤 거냐면 내장의 잎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나는 그 채소들을 이제 총통 틀어서 십자화과라고 하거든요 잎이 십자 형태로 나서 십자화과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화과라는 이름은 어렵지만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친근한 아이들이에요 브로콜리, 양배추, 그 다음에 청경채, 컬리플라워, 배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싫어하는 것 네 어릴 때 싫어하지만 이제 나 크면 건강에 좋다 이런 애들 그런 아주 친근한 아이들이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이 채소들을 베이스로 한 스무디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십자화과 채소를 베이스로 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십자화과의 역할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디톡스 스무디라고 불러요 그 십자화과들에 대해서 앞서 다루긴 했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나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십자화과 채소는 몸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항산화 역할이에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디톡스 시스템과 아주 맞닿아 있죠 항산화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항염 시스템이에요 염증? 네 항염인데 십자화과 채소는 채소 안에 굉장히 좋은 특이한 활성 물질이 들었거든요 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NRF2라는 기전이 있어요 이 NRF2라는 기전이 우리의 항산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조절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조절자인데 이 조절자를 켜서 항산화 시스템을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항산화 시스템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던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도록 도와주고요 글루타치온이 생성될 수 있게 관련된 소소들도 도와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해독에 사용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이 해독에 사용되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항산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항염 작용이에요 염증을 낮추는 작용 염증을 낮추는 작용인데 이거는 이제 십자가가 채소에 있는 이 또 활성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NF-카파 B라는 또 기전이 있거든요 이게 염증의 아주 핵심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당독소에서도 강조했던 그 염증 기전 걔 이름도 NF-카파 B예요 그래서 이 NF-카파 B를 낮춰줘요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스무디 드신 분들 중에서 염증, 피부염증, 그 다음에 비염 이런 각종 염증이 낮는 이유가 이런 염증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십자가가 채소는 항암 작용을 하는 것도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얘는 십자가가 채소이기 전에 채소거든요 그래서 유익한 장래 미생물의 먹이가 돼주기도 해요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효용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로 인해서 그러면 장래 세균 총까지 조금 보아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효과로 이제 아주 다양한 우리가 개선 사례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독소를 매출할 때 이 식이섬유와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셨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거기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와 갑자기 또 양배추를 열심히 먹겠다는 생각이 그죠 진짜 십자가가 채소 너무 좋은 채소예요 그래서 이 스무디 레시피들을 다양하게 공개해 오셨는데 이렇게 여기 아마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무디를 먹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표적일까요? 스무디를 어떤 분들한테 먼저 드시라고 하냐면 일단 올 스무디를 갈아 마시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은 일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권해드려요 증상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염증이 있을 수 있죠 네 아까 항산화 항염증 중에서 염증 부분 네 항산화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증상인데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염증 그 증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여드름 많이 나시거나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피부염증 피부염증은 눈에 너무 드러나니까 다들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증이 있으신 분들께 권해드리고요 아토피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많죠 아이들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성인도 많은 것 같고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어렸을 땐 아토피다가 성인이 되면 습진이 돼서 온몸에 진물 흘리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잠시만 살짝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아토피가 불치병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 치료가 되게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이분들한테 이 도움이 좀 실질적으로 될까요? 저 정말 많이 돼요 생각보다 아토피는 왜 진짜 치료가 어렵다고 하냐면 얘는 피부 장벽도 문제지만 아토피 진짜 안 나는 아토피의 치료를 보면 결국 생물학적 제재 아니면 면역 억제제 이런 걸 쓰거든요 결국 면역을 다뤄줘야 얘가 낫는다는 뜻이에요 낮춰준다 억누른다 네 억누러요 약으로는 억누르거나 딱 특정 기전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은 그렇게 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면역 억제를 하면 감염이 많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 필요한 면역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면역 조절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튀지 않게 나쁜 거는 좀 줄이고 좋은 거는 좀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면역 조절하는 거를 어떻게 해줄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생활습관 식습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염증 줄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해서 할 수 있는 거 피하는 거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더해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이 십자가 채소가 항염증 항산화 둘 다 아토피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장래 세균을 좋아지게 하는 것까지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토피인 분들한테는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혹시 아토피 피부염이 독소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독소와 아토피 피부염은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복합적인 질환인데 아토피는 일단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독소에 의해서 얘가 발생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일단 그 피부 장벽 자체가 이 사람들을 온전하지 못해요 피부 장벽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우리 몸의 각질층은 유연성을 잃어요 유연성을 잃으면 이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분이 이렇게 막 나가게 되니까 그럼 수분이 없어지면 이 피부 장벽 자체가 모두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나중에 피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그 장벽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밖에 뭐가 있든 피부로 잘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원래라면 피부가 이렇게 튼튼하게 막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장벽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친구들은 남들은 다 괜찮은 화장품 써도 이 사람들은 안 괜찮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독소가 어떤 사람한테는 독소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독소가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는 독소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장벽도 피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이 망가진 사람이랑 똑같네요 비슷해요 일반적인 음식물인데도 장벽 망가져 있으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토피 피부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독소 이슈 나아가서 이 피부 장벽 건강 네 또는 이런 독소 이슈들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드름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나요? 여드름은 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기전 중에 기전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염증 그리고 하나는 피지 분비 증가거든요 여드름이 발생하는 기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염증이고 하나가 피지 분비 증가 피지 분비 증가 네 피지 분비 증가인데 여드름을 겪어본 사람들은 거의 모든 국민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여드름이 왜 생기는가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짜고 패치 붙이는 것밖에 안 해봤어요 아니면 병원 가서 약을 먹어보거나 네 근데 이거 지금 처음 듣네요 네 피지 분비 증가와 염증이다 네 여드름 치료를 봐도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드름으로 병원을 가보시면 거의 진단받는 약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항생제거나 아니면 피지를 줄이는 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왜 제가 염증과 피지 분비를 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항생제는 물론 항생 효과도 있긴 한데요 항생을 하려고 먹는다기보다는 얘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로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먹는 약이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이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전달하는 물질들을 줄여요 그래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얘를 먹고요 이제 얘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지 분비를 확 줄여버리는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뭐 로아큐탄 뭐 이런 대표적인 약들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어서 여드름을 치료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바로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염증과 피지 분비를 줄이면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들었어도 사실 왜 스무디가 도움되는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선생님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였던 게 또 부정과 붓기 맞아요 빠졌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또 어떤 원리일까요? 부정과 붓기는 제가 강조한 세 가지 원리 외에 또 하나 더 있는 그 되게 좋은 작용인데요 일단 십자가 채소가 채소라고 했잖아요 채소의 많은 아이가 바로 포터슘이라는 미네랄이에요 칼륨이요 칼륨이라고 하죠 이 포터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붓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다 나트륨 때문이다 뭐 그래서 소금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짜로 나쁜 건 나트륨이 나쁜 게 아니라 나트륨이랑 인슐린을 같이 올리면 나트륨이 진짜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탄수 고나트륨 고나트륨 떡볶이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떡볶이 먹으면 붓는 이유가 떡으로 인슐린 가득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나트륨까지 있다 보니까 인슐린 자체가 나트륨을 이렇게 재흡수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흡수되면서 이제 우리가 붓는 거거든요 인슐린의 효과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 재흡수를 높인다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몸 안에 다시 들어오게 많이 만들어주는데 고탄수염 식단을 하면 그게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하고 인슐린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나트륨도 같이 많이 먹어버리면 새롭게 들어온 나트륨도 많은데 원래 안에서도 재흡수가 늘어나니까 몸 안에선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그게 몸에 부담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붓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나트륨을 좀 배출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포터슘이에요 그래서 포터슘이 많은 십자가 채소를 먹었을 때 이제 그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지다 보니까 붓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또 든 생각이 제가 라이브 유스무디를 최근 들어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확실히 먹어야겠다 책을 읽으니까 이전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나서 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책 읽으면서 바로 제가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뭐가겠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음식을 잘 안 먹게 돼요 이게 포만감이 좋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음식 자체를 덜 먹게 되고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먹는 건 연두레시피라 가지고 아보카도가 에너지 메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덜 먹게 돼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전반적으로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 모습에서의 이 붓기도 더 줄어든다는 게 되게 빨리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원리가 두 가지로 보이는 게 하나는 진짜 탄수화물도 덜 먹게 되는 것도 보이고 하나는 이런 칼륨 공급도 잘 일어나는 것 같다 맞아요 여자분들은 혹시나 부종 때문에 그기 때문에 문제 겪고 있다면 생각보다 꽤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나 SNS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외식하러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이랑 나트륨 둘 다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스무디 먹고 나가셔라 그럼 일단 배불러서 좀 덜 먹고 거기 들어온 나트륨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드려요 라이블리 스무디의 또 다른 기전은 덜 먹게 만드는 것 네 덜 먹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렸다는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중년의 분들 보면 고지혈증량 먹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스무디 하나 먹었다고 콜레스테롤 떨어진다는 게 사실 사자같이 보이지 않을까? 말이 되나라고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어떤 원리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스무디를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후기를 받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정상화됐다는 후기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런데 모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좋아진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먹으시는 분도 안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워낙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수치이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 채소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항산화 얘기를 할 때 항산화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절자 중에 NRS2라는 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얘는 되게 윗단의 조절자여서 얘가 조절이 되면 되게 많은 것들이 억제되거나 활성화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기전단 중에서 되게 이름을 아실 필요 없죠 아랫단의 기전 중에서? 네 아랫단 이제 NRS2가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서 PI3K라는 애도 있고 AMPK 뭐 이런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 기전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결국 하는 역할이 뭐냐 결국 결과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줘요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여주고 심지어 지방산 대사를 좀 증가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잘 쓰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줘서 그 십자가 채소의 이 기전 상에서 콜레스테롤을 실제로 낮춰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십자가 채소를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세포 디톡스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세포 디톡스를 한다는 거 세포가 좀 더 온전하게 기능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 축이 좋아져요 네 호르몬 축이라 하면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 이 이르는 이 축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콜레스테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요 LDL이라는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는 그 콜레스테롤 걔를 간으로 이렇게 샥 청소를 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이 호르몬 축이 좋아지다 보면 이 콜레스테롤을 잘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전에 의해서도 또 LDL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여하는 기전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몸에 호르몬 축들이 있고 이게 시상하고 뇌화수체부터 해가지고 갑상선으로 연결되는 축도 있고 우리 부신도 있고 성호르몬 축도 있는데 그 연결망 중에서 또 갑상선을 통해서 이 LDL 대사를 개선시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진짜 높으시거든요 갑상선 문제 겪고 나서 그냥 LDL이 따라온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딱 그 기전 때문이에요 약간 좀 흥미로운 건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채소가 갑상선에 좀 문제일 수 있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진짜로 많이 듣고 저도 진짜로 많이 찾아봐요 네 이거는 제가 십자가 채소를 얘기하면 십자가 채소를 먹지 말라고 권고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갑상선 문제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십자가 채소에는 고이트로젠이라고 하는 그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데 이 고이트로젠이 들어있는 음식까지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더 안 좋을 걸 우려해서 이제 십자가 채소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옛날 연구 기반으로 된 권고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채소를 먹으면 안 되냐 그런 연구들이 진짜 많아서 진짜 최근에 이제 리뷰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갑상선과 십자가 채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다 뜯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연구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리뷰 방식의 연구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돼도 먹어도 된다고 일단 돼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몇 가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뭐냐면 생으로 과량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으로 과량으로 그러니까 날것으로 조심하고 많이 먹는 거 조심하고 네 일단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오드가 결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오드가 왜 결핍이 되면 안 되냐면 요오드는 갑상선 물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예요 해조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네 해조류 같은 데 김 이런 데 많이 들었는데 얘가 부족하면 진짜로 갑상선을 만드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네 십자가 채소를 먹는 거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 채소를 먹었을 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요오드 결핍이 있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오드 결핍만 없는 상황이면 크게 먹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는 게 그 최신의 리뷰 문문의 결과였어요 정리해보면 몸에서 요오드 공급이 충분하다는 맥락 그리고 생으로 먹지 않는다 과하게 먹지 않는다 이런 맥락 안에서는 우리가 이걸 각자의 맥락에 맞게 섭취하는 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일까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어쨌든 이분도 저도 십자가 채소 논문을 진짜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십자가 채소를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진짜 어지간히 찾아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상 이 두 가지 맥락에서만 조금 조심하시면 갑상선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먹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들을 좀 전해보자면 되게 포만감이 좋다 이게 에너지 열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났을 때 충족이 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아보카도가 주는 양질의 지방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다양한 밀양 영양수들의 공급들이 몸에서 충분히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현대인 많은 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끼 잘 챙겨 먹으면 잘 안 거라고 느끼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끼 요리 준비해서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있는데 이걸 하루에 세 번 두 번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중 한 끼를 얘가 해주니까 하루에 제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저녁 식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고강도의 이런 무게를 드는 훈련을 하는데요 제가 이 운동을 하는 시간이 보통 오후 시간쯤인데 예전에는 운동을 아무리 일찍 해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보통 2시간 정도 하면 운동을 끝나고 나면 한 4시 또는 3시 그러면 처음 1시간 동안은 사실 뭐 씻고 정리하고 또 바로 식욕이 없으니까 안 먹는데 식사를 아무리 일찍 해도 4시, 5시에 한다고 하면 제가 9시쯤 자기 때문에 자기 전까지 일반인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짧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공부가 아니라 느끼거든요 그리고 운동 직후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가 좀 더 있고 지방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원래는 운동하고 나서 그렇게 먹어주다가 그냥 이 스무디를 먹어버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되게 허기도 없고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고 컨디션도 좋고 자기 전에 소화가 다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 그래서 현대인 분들한테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면 6시, 7시 그때 저녁 먹기가 사실 누구나라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또 실제로 이렇게 사례를 본 케이스들 앞서 다룬 것 외에 또는 제 이야기 외에 대표적으로 어떤 또 후기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후기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런 게 재밌죠? 네 사실 제 제일 대표적인 후기 중에 하나는 생리통 줄어드는 거 네 생리통 줄어드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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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생리통 줄어든다는 후기 그리고 이게 염증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염증을 줄이다 보니까 그 간 수치가 높으셨던 분들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스무디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표하세요 막 갈아 먹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던데 아니면 간이 안 좋다던데 아니면 신장이 안 좋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진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간에 안 좋은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이제 허브 같은 이런 약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되게 많았던 그런 허브나 약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농축해서 먹으면 진짜로 감독성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십자가 채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즙을 해서 농축해서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채소 자체가 아까 해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를 오히려 낮춰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는 정말 도움이 되니까 간 걱정은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아 마시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갈아 알고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간다고 영양분이 파괴된다 그거를 비교한 논문을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논문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논문이 있었어요 그 식이섬유를 간다고 식이섬유가 진짜 파괴되냐 이런 연구는 있었거든요 그 연구상에서 식이섬유는 갈듯 안 갈듯 상관이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식이섬유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양소 측면에서는 사실 갈아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사실 갈고 나서 보관을 했을 때 갈면 표면적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나서 그 산화로 인한 영양분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스워디 재료를 소분을 해두시던가 이렇게 하셔서 매일 갈아 드시면 물론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저도 많은 걸 해봤지만 매일 가는 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 산화로 인한 영양분 손실은 좀 감수하더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갈아서 먹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소분했다가 매일 갈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신장 문제거든요 신장에 있는 분들은 칼륨을 조심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도 꽤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스무니 한 잔에 포타슘이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하루에 포타슘을 한 2천에서 3천 정도 이상 먹지 말라는 제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이 있을 때 이 스무디 한 잔에 보통 한 600ml 정도의 포타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아주 타이트하게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은 물론 스무디 말고 그냥 채소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인인 분들은 신장이 나빠진다 이거는 신장이 나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히려 십자가 채소의 이런 항산화 성분, 항염 이런 것들은 혈관을 도와주니까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앞서 제가 다뤘던 이야기를 돌아왔을 때 이런 오히려 독소 개선들, 혈관 벽 기능 개선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실제 칼륨 권고량이랑 섭취량 평균을 봤을 때 스무스를 통해서 늘어난 칼륨량 자체가 엄청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사실 조금만 노력하시면 진짜로 신장이 너무너무 안 좋다 이렇지 않은 이상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분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 채소를 먹어야겠다 스무디 먹어야겠다 생각하실 텐데 레시피 같은 것들은 선생님께서 쓰신 책 뒤쪽에 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이걸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엄두가 안 나거나 한 번 하고 나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재료를 손질하고 만드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팁이나 가이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습관으로 자리하려면 그 귀찮은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첫 실전 가이드는 가장 간단한 버전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겸님이 하시는 연두 버전이 가장 간단하거든요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이 간단한 버전으로 일단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스무디를 처음에는 맛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확고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야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베이비 버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파인애플이랑 바나나를 이제 살짝 넣어주면요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맛있게 접근을 하시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남편, 아이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겸님 채널에 나와야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십자아가를 찌는 시간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십자아가를 이제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워낙 좋다고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먹으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생으로 먹어라 혹은 막 잘라서 먹어라 이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쪄서 먹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좋은가 이거 중에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생으로 먹으라더라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가 왜 제가 딴 데 가서 못하냐면 제 채널에서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굉장히 간단하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벌써 설렙니다 그 십자가 채소에는요 제가 좋은 활성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아이예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아인데 얘가 이 자체로 좋은 아이는 아니고요 얘가 바뀌어서 아이소사이오사이오네이트라는 ITC라는 물질로 바뀌어야 진짜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바뀌려면 여기에 효소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효소가 필요한데 마이오시네이즈라는 특이한 효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가 ITC로 만들어줘야 진짜 십자가 채소의 좋은 역할이 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랑 마이오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씹거나 우리가 썰거나 이렇게 하면 물리적으로 그 공간적인 분리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닿아요 닿으면서 이 ITC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생으로 먹으라거나 아니면 잘라서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아직 나머지 반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십자가 채소에는요 이 마이로시네이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ESP라는 특이한 단백질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 있는데 얘는 뭘 하냐면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을 나이트릴이라는 굉장히 쓸데없는 성분으로 바꿔버려요 나이트릴? 네 우리는 ITC를 만들고 싶은데 아주 쓸데없는 걸 만들어버리는 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경로예요? 다른 경로로 그런데 얘는 열에 되게 약해요 뭐가요? ESP라는 단백질이 ESP가 단백질이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열을 약하게 가했을 때 마이로시네이즈도 열을 많이 가하면 활성이 줄거든요 그런데 열을 약하게 가하면 ESP만 줄고 마이로시네이즈는 안 줄어요 좀 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약하게 열을 가열했을 때 나이트릴은 제일 덜 만들면서 ITC는 제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약하게 가열하는 게 찌는 거란 거죠 네 5분 이내 찌개 잡는 것도 안 되고 네 삶으면 좋은 물질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부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5분 이내 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생으로 드시면요 나이트릴이 진짜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좋아하는 물질이 못생기고 나이트릴을 많이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채소를 드실 때는 꼭 5분 이내로 쪄서 드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몇 분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얘를 아무래도 세포벽이 두꺼운 애들은 그걸 이제 마이로시네이즈가 좀 더 견딜 텐데 청경채같이 얄쌍한 애들은 좀 덜 견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한 청경채는 2, 3분 하시고 양배추 같은 거는 한 5분 하시라고 하는데 양배추를 5분 쯤에 하나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양배추를 덩이째로 치셔서 그렇거든요 잘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낯장분리를 해서 씻으셔야 일단 거기 있는 것도 씻겨 나가니까 씻으실 때부터 낯장분리 하시고 찔 때도 낯장분리해서 딱 5분 찌시면 딱 적당하게 짜지거든요 한번 이 부분이 복잡했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양배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배추나 십자가 채소 안에 글코시노레이즈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들이 어쨌든 몸에 들어갔을 때 의미가 있으려면 ITC로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게 ESP라고 하는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이 효소작용의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 얘가 나이트리라고 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ITC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나쁜 길로 들어서 버린다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ESP라고 하는 친구를 적절하게 비활성화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가열인데 문제는 가열을 하면 ITC로 만들 때 필요한 효소인 또 이 마이로시네이즈 마이로시네이즈라는 것도 같이 비활성화되거나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게 삶으면 너무 뜨겁고 네 삶으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버리고 네 구워도 비활성화되고 굽는 것도 삶는 것도 너무 세고 딱 증기에 찌는 방식 네 그리고 지나치게 오래 찌지 않고 5분 이내 정도로 쪄서 ESP가 먼저 확실하게 비활성화되고 마이로시네이즈는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ITC를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와 네 그래서 이 말을 못하니까 제가 생으로 드시는 거 생으로 드시지 말고 쪄서 드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다 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실 만한 게 어린아이들한테도 먹이고 싶은데 이게 괜찮은 건지 여름만 먹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괜찮은지 궁금할 것 같고 먹인다면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도 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임신을 하실 때도 스무디를 드시고 조리원에 심지어 챙겨가셨다가 네 출산하고도 드시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는 그 시기에 바로 또 같이 시작하시고 이런 분들이 진짜로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이유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말인 즉슨 어린아이도 들으셔도 되는데 언제부터 드셔도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유식을 하면요 애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나 없나 보려고 이제 하나씩 테스트를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음식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드시면 돼요 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뭐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다 이유식 재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유식 재료들을 그냥 섞어 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는 당 이슈가 있는 분들은 알룰루스나 스테비아 이런 대체 감미료를 쓰도록 적어 놨지만 아이들과 함께 먹을 때는 이런 대체 감미료가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버전을 이용하셔서 과일 같은 거 조금 같이 넣어주시거나 뭐 꿀 같은 거 넣어주셔서 단맛을 추가해서 드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단맛을 알아버리면 채소의 쓴맛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채소를 이제 잘 먹도록 하는 방법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채소에 노출시켜주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드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권해드리고 그리고 그 당연히 이유식 시작할 때 그 뭐 6, 7개월이잖아요 그때부터 먹어도 되니까 그 이후에 아이는 당연히 먹어도 되고요 먹어도 되는데 이제 항상 양을 물어보세요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왜 반찬이 왜 식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반찬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먹는 그 주스가 보통 100에서 120ml 이 정도 되거든요 사과주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양으로 적은 양에서 시작하셨다가 뭐 얘가 잘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얘가 혹시 만약에 아이가 이걸 먹고 변이 너무 무르다던가 무르다 네 아니면 배가 막 아파한다던가 이러면은 그 어른들처럼 이제 개를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양을 좀 줄여서 조금 애들도 적응할 시간을 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조금 어려운 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옥살산이거든요 제가 피트산이나 이런 피트산이나 렉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하긴 하는데 옥살산은 분해나 비활성화나 배출이 쉽지가 않아서 저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 레시피 중에서 비트나 청경채 이런 걸 활용한 레시피가 있는데 혹시 옥살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청경채보다는 시금치가 진짜 월등히 많은 시금치가 진짜 시금치랑 비트가 옥살산 많은 대표주자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저도 옥살산은 당연히 주의를 해서 먹는 거는 맞는데 모든 사람이 이거를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금치나 비트 같은 거를 조리를 할 때 시금치는 제가 보통 데쳐서 준비를 하라고 제 레시피 중에도 고소미 버전이 시금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금치는 데쳐서 준비를 하게 적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찌는데요 그 과정에서 옥살산의 양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조리 과정에서 줄이는 게 일단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옥살산을 어느 정도는 배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거를 매일 과량으로 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비트나 시금치가 있는 버전이 비트가 있는 버전이 루비 버전이고 시금치가 들어있는 버전이 고소미 버전인데 이거 두 개 말할 때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절대로 이거 두 개만 드시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스무디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어느 스무디가 어느 질병에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십자가 채소 자체의 영향을 위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장래 세균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하게 먹는 거다 그래서 한 레시피만 먹지 말고 꼭 번갈아 가면서 드셔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레시피를 얘기할 때는 더 그 부분을 강조해요 여기는 옥살산이 조금 더 많은 채소들이니까 이걸 드시고는 한 몇 주는 다른 거 드셨다가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옥살산을 막 너무 많이 드시지 않으면서 스무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영향이라는 게 내용 전반에서도 항상 어렵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현미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자 좀 조심하시면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두 버전처럼 이렇게 아보카도, 양배추, 브로콜리 정도로 좀 단순한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방식 또는 바꿔보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혹시나 이걸 처음 먹었을 때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 설사 변비뿐만 아니라 두드러기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각종 다양한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설사나 변비는 얘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할 때 배에 가스 차는 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분은 이거를 먹었을 때 장에서 적절히 소화를 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뭔가 이 채소를 이렇게 갑자기 넣어주는 게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스무디 양을 소량해서 시작하셔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설사나 변비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양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게 하는 거를 보통 권해드리고요 조금씩 늘린다? 네 그렇게 해서 장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사랑 두드러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스무디 재료를 좀 따로 드셔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뭔가 두드러기를 일으키거나 뭔가 설사처럼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이 스무디가 여러 개의 채소가 있다 보니까 집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따로 먹어보시고 내가 이제 진짜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말고 그게 안 든 버전으로 드시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책, 블로그 특히 블로그에 또 내용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선생님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많은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선생님이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스무디 파티를 마무리하면서 고작 스무디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하나가 가져다주는 효용이 꽤 엄청나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또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때보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일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때 몰랐는데 다른 효능이 더 있었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지금은 이 음식을 통해서 고쳐내는 질병들이나 문제들의 만들어낸 가치가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또 개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되게 앞으로 이것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해져서 이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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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